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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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제가 백만골 춤이라고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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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SPEED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색상을 걸었어요. 나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사명을 띄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수의 나라도 아니고 신부의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여러 세력들이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현주 의원님 한 번 안아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눈물이 흩뜨리되지 않도록 바라본 안철수 대통령 진지해 주시겠습니까.